야구 천재? 야구 천재인데 안 돼? 왜? 여자친구한테 말해줘야 돼? 계속 하는데 삼촌이? 그만해 그만? 네가 한 번 해주면 그만할게 있는 거 한 번 해줘 내려줘? 지름 7.23cm, 무게 141.7g 크로크나 폼으로 만든 작은 심의 실을 감고 흰색 말가죽이나 쇠가죽 두 쪽을 굵은 실로 108번 끼임에 제작한 이물체 야구공단 오늘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SK쪽이 점수를 많이 낼 때는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만큼 나가는 것 같아요 90번에서 볼건데 똑같은 크기의 이 야구공을 모든 투수들이 만족해하진 않는다 다음 동무의 기회도 많이 참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잘 많이 타고 승리 투수는 만족해하지만 사람들마다 느낌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얇은 실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선수는 또 두꺼운 실밥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치고 손이 좀 작은 편이어서 공이 좀 이렇게 작게 나오면 좋겠죠 요즘 공이 커서 솔직히 약간 불편해요 저는 이제 실밥이 두껍지 않고 좀 얇아서 좀 나은 볼을 좀 좋아하죠 게임 도중에 바꾸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바꾸는가요? 새 공인으로? 그렇죠 이제 너무 공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이러면 바꾸죠 왜냐하면 투수 공이 변화가 심하면 자기가 장본인이 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추세는 아예 이렇게 공이 땅바닥으로 찍히면은 공에 흠이 가니까 그냥 알아서 이제 주심 교체하라고 이렇게 해주죠 좀 유리할 수 있죠 투수가 좀 오히려 미국의 선수들은 막 침도 손에 묻히고 옛날에는 뭐 막 글러브에다가 막 이렇게 뭘 이렇게 빼빼 같은 거 살짝 장치해갖고 공에다 막 흠집 넣어가지고 던지는 투수도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어떨까 청바지 모델 출신 2003-2004 시즌 10승의 주역 나름 슈퍼스테이였던 재춘 AS 받고 있는데요 공익근무 후 복귀했지만 1군 마운드에 다시 서기가 쉽지 않다 찍으면 나오긴 나와요 그의 몸은 뻣뻣해졌지만 점껏 파릇파릇던 후배들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 아 끝에 아 아 신분은 2군 소속이지만 경기 감각을 익히라고 김성근 감독이 1군 경기에 데리고 다니고 있다 앞으로 얼마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으시죠?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당연히 오케이 해야 던지는 거 아닌가 지금 가서 일단 게임을 많이 던져야 돼요 지금 게임 던지고 감각 익히고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부르지 않을까 몸 상태는 거의 다 올라왔고요 어깨가 좀 많이 던져서 안 좋은데 근육통 정도 이겨내야죠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경기장을 활보해보지만 관중들이 예전만큼 그를 알아보진 못한다 대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모두가 알아보는 투수가 마운드에 서 있다 김광현 6월 7일 경기에서 롯데 에이스 손민환과의 맞대결 사람들은 미리 보는 코리안트리즈 1차전이라며 둘의 승부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다른 투수들이 불펜에 넉넉히 앉아있는 이유 김광현이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제 측무는 앉아있을 이유도 없다 김광현이 잘 던지든 말든 그는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손에서 팀이 나가야 되는데 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형 건백이 있으니까 인형 쉬었다는 게 상당히 큰 거지만 원래 비친 그런 인형 능력이 있는 친구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체력적으로 전해보다 좀 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측무의 공을 받아주는 사람은 김정준 전력본석 과장 전성기 시절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한 150대나? 모르겠어요 전성기 때하고 그렇게 볼 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걔는 전성기 때라고 해봐야 제가 빠른 볼 갖고 있는 피차가 아니니까 얼마만큼 타자를 상대하는 요령이라든가 피칭 수 이게 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아직 멀었던 소리가 6회가 끝났지만 김광연의 투구수는 채 60개가 되지 않았다 양 팀에 에이스가 나온 탓에 점처럼 안타가 나지 않는다 7회 쳐 박정희 시즌플라이로 드디어 점수의 물꼬가 터졌다 선배들이 만들어준 값진 점수 덕분에 김광연의 체인지업이 더욱 정교해졌다 큰 게임에서 나오는 그의 삼진 세레모니도 빛을 발했다 9회 말 마지막 등판 부산 갈매기들은 김광연의 실토 하나를 기대하는 논치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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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 컴다 쳤다 그러나 조동화가 김광연의 생애 첫 완봉승을 지켜줬다 모두가 파이팅 하는 자리에 제 침묵은 없다 일군 선수가 아니라서 부장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취재진은 아이싱하는 김광연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이렇게 좋죠 좋죠 진짜 하지만 어린 에이스는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슈퍼스타가 되기도 어렵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건 그보다 몇 십 배 어렵다는 사실을. 그냥 주위에서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아직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또 내려오면 더 힘드니까 한 번 할 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가서는 이제 확실히 던져야죠. 부산에서 1군 시합은 하루도 남았지만 제 측무는 다음날 있을 2군 시합에 출전을 명받았다. 2군으로 밀려난 윤기련과 함께 인천으로 올라가야 한다. 5시 33분 기차가 지금 아니면 없어. 중간에 기차가 3시 반 기차가 있겠네. 출발했어. 이 기간에는 없어 지금 기차가. 4시 33분 타야 되니까 여기서 준비되는 대로 가자고.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오늘은 김강현이랑 둘이 좀 이따 방으로 와. 방수에 내보내주세요. 공사하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처음 와줘 처음 와줘. 이러면 후배한테 선배가 이런 말 듣고서 하면. 한 시간 됐다. 나 한 시간 더 못 잤어요. 비용 계획은? 한 시간 더 안 나? 승모 형 비용 계획은. 아 일단 한 마리 사와 한 마리 한 마리. 지지아 한 마리. 야 한 마리 사와. 지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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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가방 또 갖고 와야 돼? 모처럼 어린이들이 지춘모에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경기 몇 시에요? 하지만 사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일 경기 시합을 묻는 것이다. 지춘모는 생각했다. 언젠가 니들이 다시 나에게 사인해 달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